엘리 안녕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 킷 가위가 오늘 오랜만에 나오는 거 같지? 느낌이 서울 여행 잘 마치고 오늘은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주는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 저번에 경복궁도 못 갔고 해서 오늘 좀 포커스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때? 예쁘지? 오늘 그래도 평일인데 사람 많아 그치?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오늘은 과연 사진을 몇 장을 찍을지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을 돌아보겠습니다 끄구끄 끄구끄 여행 옷을 다 벗고? 사무라를 입고 나와요 정리해 줄게 젊음이 좋구만 포스프리아 파트? 네 네 서비스 해주시는 거라고 사진 네 사진 포스프리아 네 두건 오 네 파트? 하나 더 포스프리아 잠깐 할래 오케이 오케이 종홍아 호홍 호홍 오 잘하는데 아니 교복 빌리는 데에서만 지금 30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 실화입니까? 가야 되는데 얼른 아이가 가족들 챙기느라 여행을 좀 못했는데 오늘 오늘 교복도 입고 기분 좋아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가족들 챙기느라 어린 나이에 제대로 못 놀았는데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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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프리아 물소리 야 먹을 수 있지 오빠 먼저 먹어요 아니 진짜 먹을 수 있어요 먹어봐 먼저 주세요 오빠 요시 사랑해 먼저 이런거에요 오빠 사랑해 먼저 주세요 넷 먼저 어때요? 넷 먼저 먹어 넷 넷 몰라요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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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해 보이는데 안 믿네 먹을 줄 알았는데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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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엄마도 안 믿어요 엄마도 안 믿어요 엄마도 안 믿어 여기 끊임없이 교복 갈아입고 한 50 아 한 30m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한 30분째 너무해 나는 왜 이런 것만 해야돼 이거 뭔지 알아? 몰라요 쉬 룩 잤어요 쉬래요 이거 다 벌 하자마이 진짜 그래요? 뭐하세요 다시 해봐 제대로 이렇게 가운데 딱 나가지고 파워 딱 해야지 가운데요? 딱지 치기 응 그치 아 눈 눈 왜 그래요? 오빠 해봐요 딱지 딱지를 쳐야지 봐봐 오빠 옛날에 딱지왕이었어 킹 알아? 게임이고 오빠 킹 1등 이건 끼가요 아예 봐봐 파란색이지 응 가운데 쫙 해가지고 비단 너무 높아요 다시 姐 오 네, 나 하나 잡아라 오? 시양디 나한테 와 시양디 오오 내가 잘하네 대화힘 파워 오 그렇게 해도 돼 여기다 가까워요 아니 딱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던지면 오 조금 조금 민망했어요 오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슬러시 무슨 맛이야? 콜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대박 뭐야 나 혼자 가고 있었어 저기서 진짜 아니 다 어디갔어 했는데 저 뒤에서 사진 찍고 있네 깜짝 놀랐네 오 초딩 김가희 초딩 사장님 알려드려요 오 오 니가 먼저 사장님 들어야 될 거 아니야? 그래서 몰라요 뭐 시계 아 시계 아 스포츠 오 오 네 오빠 쏘면 안 된다 어 오빠 쏘면 안 돼 응 응 네 조금 아 선생님 진짜 오 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무서운데 두디디 안녕하세요 스우 오오 아아 빨간색으로 좀 넣어버렸어 이야아 주몽의 후예다 비빔밥 전주는 비빔밥이지 다 먹을 수 있어요? 아니 미안 이건 너무 많은데 비빔밥 해봐 비빔밥 비빔밥 어떻게 놔둘까? 여기 두개 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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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게 만들었기 팘도 쌓여지 흰 나는 봤지 한번 정말 떡볶이 핫도그 내 나이 룸링블링 룸링블링 너무 해 그렇게 룸링해 봐 한번뛸 룸링블링 룸링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